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차 위에 눈이 속옷이 쌓여있네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기분도 낼 겸 해서 아침에 집 근처로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카페 이름이 달마시안이라고 쓰여있네요 일단 무작정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쭉 한번 둘러보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벽에는 달마시안 그림도 붙어있고 실내 분위기가 실력 발휘를 쪼까 해보려고 한 것 같네요 일단 주문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전등이 깜찍해서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주문한 것 중에서 미트파이가 먼저 나왔네요 그냥 토마토 페이스트를 기본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모두에게 익숙한 맛입니다 빵에다가 스파게티 소스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우와 대충 얄팍한 음식입니다 대충 얄팍한 음식입니다 본인의 flows 5층입니다 첫번째 식사에 맞이한 Patrick 반지름이 아쉬워라 둘째 식사에 맞이한 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달마시안 강아지는 왔다갔다 안해요? 오히려 달마시안 말고 다른 강아지들은 다 오는데 저도 일하면서 달마시안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아지 데려올 수 있는데가 이 가게에 강아지 말고 손님들이 데리고 강아지가 있다고요? 아니요 손님들 중에서도 달마시안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디 갔더니 개가 왔다 갔다는데 여기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되는데요? 네 강아지를 같이 데려오셔도 되세요 이거 먹이면 되겠네 서리 데리고 갈 때 서리 사진 보는 게 아이고 엄청 크네 맞아요 내가 상상하고 요런 컵에 저렇게 먹는데 데우니까 훨씬 좋다 이거는 숲인데 여기에 담아드시면 되시고 그리고 뜨거워서 많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서리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먹이자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이런 컵에 나오거든 딱 덮어놓으면 이거는 무슨 맛있어 됐죠? 됐죠? 어휴 나도 이렇게 끓여나올 거라 생각도 못해 그래서 밀려나고 시켰지 아휴 어쨌거나 멍틀 찰리는 파트로 포르마리스프의 윗뚜껑을 열어서 칩니다 와우 크기가 엄청나네요 일단 두 개의 자약은 그릇에 나누어 담아 맛있게 먹어볼랍니다 맛있다 빵을 쭉 찢어서 스프에 팍팍 찍어 먹으니 맛이 참말로 좋습니다요 고추장 지식 여기는 10시쯤 되면 문이 열린 집이 있고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데는 문이 안 열었고 이제는 열려 있더라구 런치 레스토랑? 이게 이렇게 됐다 클 줄은 몰랐네 알았으니까 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어 아이고 재제빠가 완색에서 눈물이 엮어져서 좀 맛있는거 안그래서 먹어서 우리 한번 가뜩건데 그쵸? 아저씨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먹으면 덜건데 못 버티면 다 덜고 이제 버티너라는 거 있냐 예전에는 그런 장사를 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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